안녕하세요.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12번부터 22번까지의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저번에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11개의 문장이 예문을 설명하는 게 너무 길더라고요. 그래서 예문은 조금 더 짧게 하고 여기 이제 단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여기 단어에 대한 발음을 이렇게 써놨는데 발음을 보시고 발음을 이제 익히신 다음에는 단어를 보시고서 읽을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같이 처음부터 보면 여기는 이제 사실 교과서 페이지니까 이제 일련번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과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표시한 그 번호입니다. disguise, 변장하다, peasant, 농부, 농민, 소장농, greet, 인사하다, 맞이하다, decline, 거절하다, 사양하다, respond, 대답하다, 응답하다, spade, 잡, spade. 우리 보통 이제 트럼프 카드나 이런 데 봤을 때 뭐 이렇게 생긴 그런 그 모양이 있죠. spade라고 부르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 모양이 이제 여기 이제 그 산 모양을 따온 거예요. eventually, 결국 마침내, wound, 상처, 부상. 보통 이거는 이게 상처 자국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상처가 이제 치료되기 전 단계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, 그런 것들을 좀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bandage, 붕대를 감다, exhausted, 기신맥진한, stare, 빠니 쳐다보다, 응시하다. 오늘 단어는 여기까지입니다.